중광역의 태양의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꽃도 있고요. 태양의 정원과 사귤나무도 있는 거 겨울에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색다리네요. 고사리, 맹문동, 생자나무도 겨울에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태양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레몬나무를 중락조가 중락조가 지역에 이렇게 금목새, 스파티필러 아주 재미있습니다. 종로서적도 있고요. 이자나무가 또 이자 하나 사서 있습니다. 안쓰림, 금목저, 물포레나무과라고 그러는데 색다릅니다. 종방역에 태양이 생긴다고 있습니다. 여기 서방 테이블 야자, 물 나름, 물포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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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나무, 고우지대, 트라세나 컴텍타, 구골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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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 극락조라고 되겠네요. 구골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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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종강역, 태양의 정원이었습니다. 여기 종강역 태양의 정원입니다. 오사록ifier 감사합니다.